그러면서 내가 이번엔 느끼지게, 과연 나를 둔 동지가 누굴까? 내가 정말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거든. 이건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누가 걸어버렸거든요. 아이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나고 다시 할 수 없이 또, 난 안 싸우고 싶은데 아니라고 말해야지. 더블씨도 아니라고 하면 똑같이거든요. 어제 황교안, 김대겸펜센터에 와서 당 대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막 그래, 김기현, 황교안, 안철수 다 자기 사람이 있어. 막 막 서러운 거예요. 이제 뛰어들고 가만히 나 그때요. 막 눈물이 핑 나더라고. 나는 안 가고 싶어, 얼굴에서 봐야 되겠더라고. 그래서 가봐야죠. 왜 눈물이 핑도 오냐면 주님 그렇네요. 예수님 변했던 사람 누구일까?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거기서 뭐 안철수, 김기현, 황교안 안 가봐서 모르죠. 그 분위기가 있어요. 그러면 막 뛰 뛰고, 황교안 막 서로 막,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눈물이 벌끝 나더라고요. 내 속으로. 예수님 그러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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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. 예수님 외롭겠네. 예수님 외로워 지금. 예수님에서 고생당한 사람 몇 명이야? 응? 다 자기 위해서 갖고. 다 자기 위해서 갖고. 왜 내가 마음이 또 뭉클해진 거야. 그 순간 아무것도 하니까 나는 항상 그 마음 생각 자체가 그래서 건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인 사람 몇 명이냐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었지 누가 고난 당하려고 하냐고 박영호가 누가 같이 해서 변명해주고 막 이러냐고 나는 변명해주고 안해주고 안해주고 내가 뭐 봐줘. 다 봐. 그래. 다 나를 어쩐다 하더니 실제 딱 이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다 외매로구나. 다 봐요. 이럴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변명하면서 박영호가 뭘 잘못했냐. 그리고 나선 목사가 있을까 봐요. 복음에 싸워야지. 의로운 편에 서야지. 하나님 나를 일을 해야지. 나는 이번에 이동옥 아니 않고 미안해서 밥 사주면서 미안해서 빌었어요. 내가 당신이 이후로 그런 데 지금 나서면 안 돼. 그래서 화해를 하고 중간 입장에 있었어요. 나는 화해 시키려고. 근데 화해가 아니겼던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예수님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보니까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구나 이런데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쓰겠어.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이제 그냥 해버렸지 그냥. 그러니까 이제 나으리가 난거죠. 나는 의리 때문에 그런거죠. 근데 그 둘이 나는 더 높이 생각했어. 안 싸워야 다음에 중간 입장에 화해 시키려고 하는데 화해가 안 돼. 그래서 싸우는 거야. 미안하다 밥 사주고. 나는 의리가 그랬어. 근데 둘이 의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죠. 주님 앞에서 더 크게 생각하다가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 선거에요. 그럼 내가 지금 나섰어요. 인격적인 공격과 싸우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인격적인 공격 너무 잘 그건 하나도 말 안 했어요. 그거 터뜨리면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. 그래도 말 안 해요. 예수님을 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했냐? 하나님이라면 왜 실수하고 잘못했겠냐?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지옥가니까 진짜 이제 그들하고 진짜 지옥가 버립니다. 그럼 브레이크 걸어줘야지. 그것이 사랑이잖아. 그러면 의로운 편에서 핍박 받고 있는데 누가 나 위해서 같이 동지가 누구일까 다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마음이 씁쓸하더라고 씁쓸해 그래 그래 다 우리 교회에서 강사 유튜브 뜨고 우리 교회에서 딱 하면 바로 떠요 유튜브가 아니 그러면 금방 이게 감사할 일이야 그래도 안 돼요 교회에서 한다면 인정받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 권한 십자가는 안 질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내게 불이익이 오고 권한이 오고 내 지폐끼리 막혀 불거든요 한쪽 편들이 오고 가운데로 깨르라고 하더라고 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8단계까지 뭐 올라가지 모든 거예요 주님에서 오래 해야되는데 저는 어제 막 아니 왜 연설장에도 황교안, 김기현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내 가슴에 삥 오고 눈물을 날아가냐고 예수님이 외로우시겄네 거기서도 수 많은 사람이 우 뭐고 거기서 돈이 수 적은 사람이 있어요 수 적은 사람이 있어요 딱 눌려 해갖고 막 수가 적어 얼마 안 왔어 인기가 적으니까 얼마나 외로워 처라 거기서도 새싸먹어 지금 예수님이 외로우시겄네 지금 예수님 편에 쓴 사람 몇 사람이야 내 마음이에요 나 주님 사랑하니까 그 유세 현장인데 지금 주님에서 누가 고생하고 있는가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누굴까 나 여기서 죽고자 하는 교회가 누굴까 주님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